한국의 명의 40 북인에서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인수를 펼치는 한국의 명의 40인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선배 의사들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치료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과학적 근거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명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한국의학을 세계에 알리는 명의들 특화 진료의 새 장을 여는 명의들 여성 클리닉의 명의들 아동 클리닉의 명의들 미용 성형의 명의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 의료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